아세아 연합시 낙대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교의 동기가 무엇이고 선교의 당위성이 무엇이고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되짚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교과서가 중요하잖아요 선교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성을 바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 이름의 그 이니셜이 ACTS X입니다 X를 풀어보면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미션이 들어가 있는 학교이고 또 우리가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교과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선교를 지향하며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를 선교의 교과서인 성경을 살펴보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사기라고도 하고 구원역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인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역사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맡겨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근본 당위성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 또 목적으로 해야 될 점들을 한번 잘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죠 이것을 요약해서 보면 한 여섯 가지 단어로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약속, 약속의 성취, 적용, 완성 이 여섯 단어가 사실상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구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영어 단어로 하면 Redemptive History 또는 Salvation Histor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구원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섯 단어로 우리가 취약해서 설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선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구약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도 당연히 선교가 있습니다 구약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축약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구심적 선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약속, 약속의 성취, 적용, 완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고 왼편으로 보이는 것이 구약의 구원사를 표현한다면 오른쪽으로는 신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나눌 것에는 두 번째 강의까지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구심적 선교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센츄리피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구심적이라는 것은 역시 어떤 한 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했는가 뭐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선교 공동체라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을 들은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제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나 여화가 의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창조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성경에 가장 처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온 세상을 향하여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나머지들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것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인정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쉽게도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서 다 죄인이 되어서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또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건 부드러운 표현이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학자나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그거를 예표론이라고 그래요 미리 앞에서 나타날 일을 그 뒤에 나타날 일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표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누구를 믿어야 될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의 스토리는 결국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이 구심적 선교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구심적 선교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구심적 선교를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너는 작은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하냐면 너 별벌리는 민족이 아니야 강성한 나라를 들었을 것 같았으면 왜 내가 너를 썼겠니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별벌 일 없고 작고 보잘 것 없는 민족이었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 당시 때 강한 나라가 됐으면 아마 애굽이었겠죠 애굽을 들었을지 왜 이스라엘을 들었었겠어요 우리 한국 민족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보다 더 강성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으로도 보이지만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나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170여개 나라 2만 7천명 8천명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지금 사역하는 것은 세계 지도를 보면 보잘 것 없는 나라 땅덩어리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인 이 민족을 또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방 족속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갖고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고 입히셨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래 내가 이방의 빛이 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제 너희가 다니면서 그 복받은 바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섬김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것에는 바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어줘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급 사건을 대변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급 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메뚜기 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하여간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경험한 바를 하나님을 경험한 바를 이방족속을 다니면서 증거하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저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접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에는 우리가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는 섬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지금도 많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를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먹는 거 갖다 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들에게 입혀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돈 갖다 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건물 지어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것은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적인 거고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되뇌입니다 하나님에게 불평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 괜찮을 것을 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가 창조주인아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나요? 창조주가 행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데 그래서 그 많은 민족 중에 별 볼일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이 민족이 이렇게 사용받을 만한 뭐가 자격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되뇌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이 한국 민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봐도 어느 나라가 이 선교의 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요 이 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민족이지만 작은 땅덩어리지만 작은 숫자지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신 거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선교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불꽃을 누군가 튀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불이 일어나죠 불이 크게 일어나려면 어디선가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 자각은 다른 이유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인식과 관심과 관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단어를 소개한 것처럼 선택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봤듯이 아까 신명기 7장에서도 본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섬김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토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하여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로 붙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야 될 일을 우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살펴본 것이고요 이후로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해 주셨는지를 신약을 통해서 제 2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